문제 풀어보셨죠? 1번하고 2번하고 뭐가 다른지 좀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 지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다른지 찾으셨어요? 1번에서는 말소, 2번에서는 말소해보. 두 개를 잘 비교해보세요. 1번은 순위 1번 저당권을 말소할 때 순위 2번 저당권자는 기분 나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1번이 지워지니까 2번은 좋지 뭐. 그럼 얘는 예고한 죄인이다 아니다. 예고한 죄인은 제3자라 할 수가 없다. 없다. 손해볼 거 없다 이 사람. 2번 보세요. 1번 저당권 등기가 말소 되었다가 말소 회복된다. 말소 회복을 보시면 예전에 말소 됐었었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 회복된다는 건 말소 됐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위 2번 저당권자 얘는 기분이 좋아 나빠. 나쁠 수밖에 없죠. 언제 들어간지 모르겠고 어쨌든 2번이잖아요. 선순위가 회복되면 후순위 걸리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3자라 할 수가 있다. 있다. 그렇죠. 한 끗 차이란 말이에요. 말소냐 회복이냐 이거 놓쳐버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외웠냐 이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냐 암기냐를 따질 때는 당연히 암기고요. 그리고 암기하고 나서 문제풀이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되지 않으면 절대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단기 합격했다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재능이지 뭐. 재능. 딱 보자마자 이해도 탁 되면서 암기도 탁 되면서 문제풀이까지 딱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머리가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단기에서 합격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사무실 열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 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누가 빨리 되고 누가 늦게 되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근차근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 공부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 팔자인가 보다 그러시면 되고. 나는 내 속도대로 가가지고 합격만 하면 똑같아요. 큰 차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막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 일단. 그 다음에 문제풀을 자꾸 해봐야 돼.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를 적응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걸 가지고 사기 칩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금 11, 12월이잖아요. 좀 있으면 1월달 돌아오죠. 1, 2월달. 그래서 11, 12일, 1월, 2월 이 넉 달 동안에 보통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궁금한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긴 하시는데 대부분은 전혀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초점이 다른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는요. 내가 궁금한 거를 공부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걸 찝어들으면 그거를 외우는 게 공부인 거니까 그렇게 해야 공부량이 줄어요. 세상 만사를 다 공부하시려면 안 되고 이 과목에서는 이거, 이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 그거를 계속 외워가지고 시험제 푸는 연습까지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갑니다. 자, 전세금이요. 3억에서 4억으로 증액한대. 자, 이것도 변경이죠. 자, 뭐 변경이에요? 권리 변경인데 여기서 권리는 전세권이에요. 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변경합니다. 자, 이에 관계는 제3자가 없어. 제3자가 없으면 부기생기죠. 자, 제3자 있으면. 예, 제3자 있으면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못 받으면 주승기. 그것까지 봐야죠. 그렇죠? 제3자가 없으면? 제3자 없으면? 자, 다시 한 번. 왜 그래, 진짜. 자,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자, 제3자 있으면? 뭘 주승기야. 예, 승낙을 받으면, 승낙을 못 받으면. 예? 자, 이래서 부, 부, 주, 그러니까. 그렇죠? 부, 부, 주. 항상 이 순서대로만 갑니다. 절대로 제가 수업시간에 이거 순서 바꾸지 않아요. 절대로 이 순서대로만 물어볼 거예요. 제3자가 없으면 부기등기. 제3자 있으면? 주승낙이. 어디 있어, 주승낙이. 주승낙이 그런 게 아니라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그렇죠? 이 순서대로예요. 자, 부부, 주. 부부, 주. 자, 이 부부, 주가 뭐예요? 권리변경. 그렇지? 권리변경. 자, 권리변경. 권리변경의 형태는 부부주다. 자, 권리변경은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그래서 공동신청, 단독신청 물어보면 공동신청 찾는 거고 형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부부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 권리변경에 대해서 또 할 일이 더 많아 더. 나중에 또 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권리변경 형태는 부부주다. 형식이 그렇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3억에서 4억으로 중액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으니까 부기등기죠. 그렇죠? 만약에 4억에서 3억이 돼. 4억에서 3억이 돼. 그러면 중액이요? 감액이요? 감액이지. 4억에서 3억 되면 감액이라고. 이럴 때는 아예 이해관계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괜히 얘기했다. 됐어요. 됐고. 됐고. 나중에. 나중에 합시다. 자, 지금은 가등기로 넘어갈게요. 가등기로. 가등기로. 일단 329페이지 잠깐 볼까요? 329. 자, 32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부기등기 나와 있어요? 부기등기. 320북이등기.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홉 개가 쫙 있잖아요. 그중에 1번. 그중에 1번.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자, 얘네들은 무조건 부기등기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에 뭐가 있어요? 권리, 변경이나 경정등기, 부기등기인데 그 가로에 보시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때는 주승기랍니다. 제외니까. 권리, 변경은. 자, 실판 보세요. 권리, 변경은 부부주예요. 보통은 아무 말을 안 하면 부기등기이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못 받았을 때만 주승기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 변경도 대부분은 부기등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 자, 나머지도 부기등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 것 중에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6번에 뭐가 있어요? 판매, 특약 등기.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100% 부기등기다. 배운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7번에 권리, 소멸의 약정 보이시죠? 소멸의 약정. 소멸의 약정. 자, 이것도 부기등기입니다. 밑에 견본이 있어요. 견본. 자, 저당권자 누구예요? 전현무. 전현무가 돈을 꿔준 거예요? 누구한테? 오상재한테 꺼졌지. 전현무는 부자라매. 모르세요? 엄청 부자래. 엄청 부자래요. 돈을 엄청 보내요. 지금도 MC 엄청 하잖아요. 엄청 부자요. 오상재는 전현무에 비하면 별로 안 부자잖아. 안 그래요? 엄청 부자래요. 전현무는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돈 엄청 부자래요. 차도 뭐 슈퍼카가 몇 대 있던데? 이게 카더라, 카더라. 그러면 만약에 오상재는 힘들다고, 그렇죠? 전현무가 돈을 좀 꺼졌어. 꺼졌어. 그러면서 돈 많으니까 나 죽으면 안 갚아도 돼? 자,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등기별에 쓰자 그랬어요. 쓰자. 그렇죠? 그 밑에 1- 보이세요? 1- 뭐라고 돼 있어요? 저당권에서 사망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그럼 2번 들어왔어요? 1- 들어왔어? 1- 들어왔지. 자, 여기 권리 소멸의 약정을 부기등기로 한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이런 견본은 나오지 않습니다. 견본은 나오지 않고, 그렇죠?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다. 그거 외울 수 있어요? 소멸의 약정은 부기등기. 이런 게 소멸의 약정이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동그라미 8번 보시죠? 자, 8번에 뭐가 있어요? 공유물, 분할, 금지. 자, 거기 금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공유물은 분할할 수 있어요. 공유, 너랑 나랑 토지 하나를 2분의 1씩 공유하자. 그러다가 애들이 싸운 거지. 야, 공유고 뭐고? 잘라. 가운데 줄 그어. 줄 그고 두 필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야, 우리 향후 5년간은 그런 거 하지 말자. 약속. 우리는 계속 공유로 가자. 분할하지 말자. 약정할 수 있잖아요. 다른 애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보라. 모르지. 그러니까 등기부 쓰자는 거지. 등기부에 분할 금지라고 우린 약정했다고 등기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 금지 약정은 자,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 거기 나오는 아홉 개 다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 분할하지 말자. 라고 약정이 붙었으면 부기등기. 됐죠? 그런 형태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형태. 견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제 공유물 분할, 금지. 또는 불분할. 분할하지 말자. 같은 거잖아요. 불분할, 분할금지. 이런 약정은 무조건 부기등기다.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하냐, 주등기로 하냐는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되게 좋고요. 그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부부죠. 부부죠. 문제 내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권리 변경. 그렇죠?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330페이지에 예제가 3개 있어요? 330페이지에 예제 3개 보이시죠? 네, 3개. 자, 그중에 1번 한번 봐. 1번. 1번에 뭐가 보이세요? 1번에. 1번에. 등기상. 예외관인 제3자가 있는 경우.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대. 그 뭐예요? 주등기로 하겠죠? 그 뭐예요? 권리 변경이지 뭐. 그럼 거기 5개 중에 권리 변경이 있어요? 5개 중에 권리 변경이 5번에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니죠. 3번 한번 볼까? 3번. 3번. 자, 3번. 자, 3번. 자, 3번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으로 오른 것은. 보이세요? 부기등기로 오른 것은. 자, 부기등기 중에 눈에 딱 이근 게 하나 보이세요?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이거 부기등기. 그럼 다 2번. 끝. 됐어요? 자, 여기 오래 남은 오래니까. 오래.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과연 쉬울까? 과연 쉬울까?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날까? 자, 안 나오면 안 돼. 이제 외워야지. 이제 외워야 돼요. 자, 절대로, 절대로. 이해했다고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외워져서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해하면 외울 것이다 라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해해서 외울 리가 없어. 이해하면 까먹어요. 완전히 외울 때까지 계속 또 봐야 돼. 그게 진짜 반복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시험 점수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궁금한 걸 채우거나 호기심 뭐 이런 게 아니야. 시험 점수를 위해서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5번 좀 해볼까요? 2번에 5번. 자, 2번에 5번. 2번에 5번에 보시면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권리 변경은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권리 변경.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 것들도 또 계속 가면서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이제 가등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가등기. 자, 가등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등기. 자, 앞에 보세요. 가등기. 가등기. 자, 가등기는 말 그대로 임시. 가짜라는 게 임시라죠. 임시. 임시등기다. 임시로 가등기를 하겠다. 그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예약을 거는 거죠. 예약. 여러분 식당 가면 예약하고 가요? 식당 예약하고 가요? 그냥 가. 그냥 가기도 하고. 예약을 한 데 있죠? 예약을 왜 할까요? 예약을 왜 해? 그 식당은 인기가 많아? 인기가 없어. 인기 없는데 예약하고 가요? 네. 자, 예약을 왜 해요? 그냥 가면 자리가 있어? 없어? 없어. 자,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약을 왜 한다?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약을 안 해놓으면 딴 놈이 채가. 상판단 되세요? 예약을, 예약을. 자, 예약을 하죠. 예약을 해가지고 갔어. 전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식당 주인이랑 통화를 하겠죠? 통화할 때 뭐 얘기해요? 등기부등본? 뭐라고? 식당에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냐고. 예약 전화 안 해요 보통. 날짜하고 시간하고 또 몇 명 가는지 얘기할 거네요. 이것도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것도 어려우면 어떻게 해? 식당 주인한테 얘기했대니까. 몇 시에 갈 테니까. 몇 명. 자리 좀 주변에다가. 그리고 가. 줄을 쭉 서 있겠죠. 뒤에 줄 서요. 앞으로 쑥 들어가. 앞으로 쑥 들어가. 이해하고 있죠? 네. 쑥 들어가. 앞으로 쑥 들어가는데 분명히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죠? 내 앞으로 넣어주면. 기분이 어때?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보다 늦는 사람이 내 앞으로 들어가. 기분 좋아? 나빠? 나빠요. 근데 식당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저기요. 저 사람 나보다 늦은 거 아니야. 늦은 거 아니야. 왜 나보다 먼저 들어가냐. 빠질 수 있죠?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자기 장부를 보여주는 거야. 봐라. 이 사람이 당신보다 먼저 이야기 됩니다. 그렇죠? 그 식당 주인의 장부를 믿을 수 있 없어. 잘 생각해 봐요. 그 장부를 나랑 같이 쓴 거야? 그 혼자 쓴 거야? 혼자 썼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이 친척이래. 그 장부를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 순서 장부를 그 사람이 쓰게 놔두겠어요? 제3자가 쓰라고 그러겠어. 제3자가 쓰겠지. 그 제3자가 누구야? 등기관이야. 그랬어요? 식당 주인은 밥 먹는 거야. 좀 한 번 늦게 먹으면 되지. 그런데 부동산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써준다고. 등기관에 써준다고. 등기관은 한 사람 말만 듣겠어요? 두 사람 말 다 듣겠어요? 두 사람 말 다 들어야지. 이게 공동신청. 등기, 가등기도 공동신청으로 예약을 거는 겁니다. 등기보다 공동신청. 가등기는 공동신청이요. 순서를 넣어놓는 거지. 그러면 뒤에 온 사람들보다 선순이니까. 먼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죠? 가등기는 공동신청. 누구 누구? 등기수에 누구 누구 가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랑 예약한 사람 그러지 마시고.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자. 자, 앞에 보세요. 자, 지금 소유자 누구? 지금 소유자 누구? 이정재. 그렇죠? 자, 가등기 권리자 누구? 김태평. 자, 둘이 둘이 둘이. 둘이 어디 간 거예요? 등기서 간 거지. 등기관. 자, 우리 예약이 됐으니까 이거 좀 써주셔. 라고 둘이 같이 얘기한 거야. 공동신청. 그렇죠? 이때 김태평은 가등기 권리자. 그럼 여기 이정재는 가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신청.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자, 공동신청 누구 누구?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의무자. 이거 그냥 자동으로 탁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원리를 파악해서 이러면 안 돼. 순간 탁 나와야 돼. 어? 가등기? 가등기 권리 의무자. 공동신청.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친구가 안 따라와. 얘는 빨리 해야 되겠어. 합의는 다 했거든. 등기세 오질 않아 애가. 어떻게 해? 판결을 받는 거지. 판결. 이행 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자가 어떻게 해? 단독신청. 그래서 단독신청 첫 번째가? 단독신청 첫 번째가? 판결. 판결. 두 번째는 뭐였어요? 상속. 상속. 있었지. 상속. 아까 한 건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럼 곤란해. 이게 전체 등기법이 다 똑같은 거야. 공동인데 단독으로 바꾸려면 판결이 있으면 된다. 여기도 적용됩니다. 가등기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협조를 안 해. 어떻게 해? 판결을 받아서 단독신청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가등기도 판결을 받아서 김태평이 승소해가지고 단독신청할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시험이 잘 안 나와요. 당연하지 않냐.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간다. 그런데 이거는 정식 등기가 아니라 임시 가등기이기 때문에 판결보다도 또 간단하게도 해주겠다. 간단하게 단독신청으로 가는 방법을 만들어줬어. 두 가지를. 판결 안 받아도. 판결은 당연하고. 그거 말고도 이거를 단독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단독신청. 누가 급하게 했어요, 지금? 얘가 급한 거야. 약속했잖냐. 얘가 급한 거야. 등기가 같이 가자. 급해. 이 사람 이름은? 가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 등기소에 갈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행 판결이 있으면 돼요. 당연한 건데 시험이 잘 안 나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럼 뭐가 있냐. 이때는 김태평이 이정재한테 가서 바쁘시면 승낙서 하나만 써주세요. 승낙서. 누구 승낙서? 이정재. 그러지 말고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이걸로도 단독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다른 등기는 이런 단순한 승낙서로는 단독을 안 해줘요. 승낙서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 이거 가등기니까 이 승낙서만으로도 해주는 거야. 특이한 거지. 다른 등기는 공동이 단독으로 바뀔 때 승낙서만 갖고 가면 된다고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승낙서로 단독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가등기니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정재가 승낙서도 안 써줘.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요? 소송해야 되잖아. 소송하러 등기해서 법원에 갔지. 법원에 가서 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가등기야? 그러면 정식으로 소송까지 갈 것도 없었네. 더 간단하게 해줄게. 라고 판사님이 간단하게 써주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렇게 나와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 써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면 너 등기소송을 그냥 받아줘. 갖고 가. 승낙서 대신이야. 라고 써주는 거. 이거 누가 써준다고요? 법원이 판사님이 써준다고. 그럼 기분이 좋아, 나빠. 좋지. 그럼 이거 들고 와서 어떻게 해? 단독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가처분을 배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가처분은 촉탁등기라고 했어요. 가처분. 여기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박명순하고 그런 게 있었어. 대상에 유재석, 유재석. 그런 게 있었어. 그때는 법원 가서 가처분 얘기하면 이건 촉탁등기라고 그랬거든요. 자, 가처분 등기는 촉탁등기다, OX. 가처분 등기는 촉탁등기다. 가처분 등기는 촉탁등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은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가처분이라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이름만 똑같이 해놨어. 왜? 헷갈리라고. 이거는 가처분 아니에요. 이거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야. 이걸 보시고, 아, 이건 촉탁 아니다. 이건 촉탁 아니라 뭐예요?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멘트를 외우셔야 돼요. 요즘 풀어가지고 가처분을 명하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멘트가 나오면 이거는 원래 진짜 가처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촉탁이 아니야. 뭘로 간다? 단독 신청이다. 여기서 함정 엄청 나옵니다. 자, 법원 가면 판결받은 게 정상이지만 더 간단하게 판사님이 써주는 게 있다. 이게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당연히 의무자 승량이 있어도 단독 신청이 됩니다. 자, 얘네들이 그렇게 쉽게 잘 나와요. 그렇죠? 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다. 자, 이제 교재 볼 거예요. 자, 교재에 334페이지. 자, 334페이지를 볼 겁니다. 334페이지. 자, 가보시면 가등기 절차라고 써져 있죠? 거기 가등기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누구누구? 가등기 권리자와 가등기 의무자 공동신청 써 있죠? 자, 상대방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어떻게? 승소 판결을 얻어서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단독 신청이 특별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 이게 있구나. 나, 나, 나자의 동그라미 승낙이 나. 가처분 명령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그렇죠? 가처분 명령이 있었다.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이 있었다. 이거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단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때 가등기 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가처분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그 민사집행법의 무슨 촉탁을 미룬 거 아니다.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등기 원인으로 법원이 촉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됐나요? 그건 촉탁으로 할 거 아니다. 이건 단독 신청으로 처리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참고 보세요. 참고. 바로 옆에 참고 있어요. 참고. 참고에 뭐라고 했을까?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은 어디 가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밑줄. 부동산 소재지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갑니다. 이거를 사기를 쳐가지고요. 권리자 주소지 관할 법원. 그럼 틀려. 옆에다가 권리자 주소지 관할 X라고 써봐요. 권리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간다. 그럼 틀립니다. 항상 우리는 부동산 소재지로 따집니다. 부동산 어디 있냐로 따지는 거지. 나 여기 사라는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김포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땅을 사. 어디 등기세요? 제주도 등기소잖아요. 나 여기 살아가니 이거 안 돼. 그 부동산 어디 있어? 이거란 말이죠.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이걸 해주는 거지. 법원이 가등기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의 사실에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이 써준다. 그럼 이거 들고 어디 가야 돼? 등기소에 내가 단독 신청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낫다. 이거 촉탁이다 명령이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속으면 안 되냔 말이에요. 명령 아니고 촉탁 아니고 단독 신청.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명령이다, 촉탁이다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이걸 촉탁이라고 사기 많이 칩니다. 이건 단독 신청입니다. 그렇죠? 이제 실판 보세요. 그래서 등기관한테 둘이 같이 가서 또는 혼자 가서 우리 예약이 있었다고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밥 먹어, 못 먹어. 지금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예약이잖아. 당장은 아니야. 지금 누구 거예요, 지금? 이정재 거예요, 아직. 이정재. 볼 수 있죠? 예약만 걸었지 아직은 식당에 안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정재가 여전히 소유권자입니다. 그럼 얘가 이거 예약한 거 배신하고 다른 사람 먼저 들여보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제3자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재, 절친 누구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정우성이죠, 정우성. 정우성이 몇 번 들어왔어요? 3번 들어왔지. 여기서 가든기를 왜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가든기가 2번이 잡혀있으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도 3번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든기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일종의 책갈피를 껴놓은 거예요. 책갈피를 껴놓으면 그 다음 앞만 들어와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으로 들어온 거죠?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 정우성. 될 수 있죠? 정우성. 이 양반이 소유자로 들어올 때 가든기 알고 들어왔어요? 뭐로 들어왔어요? 알고 들어온 거예요. 다 알고 들어왔어요. 왜? 등기부등부님은 다 나오니까. 가든기가 있었네? 그래도 살 수가 있다. 가든기의 반하는 새로운 이전 등기가 들어왔으면 등기관이 실행해준다. 각한다. 실행해준다. 가든기에 반하는 게 들어와도 등기관이 실행해준다. 등기관이 상관해요 안 해요? 아무 상관없어.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든기에 반하는 등기도 등기관은 실행해준다. 별관이죠? 살고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정우성이. 김태평 찾아가서. 야, 나가. 얘가. 네. 왜? 후배야. 후배가 나가래. 나가. 어떻게 해요? 가든기 말소. 보세요? 가든기 말소. 가든기 말소는 당연히 공동말소예요. 원래는. 공동말소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하니까. 그럼 뭐가 나올까? 단독말소. 가든기를 어떻게 한다? 단독말소할 수 있다. 가든기 해놓은 걸 어떻게 해요? 말소한다고. 가든기 말소도 당연히 공동신청.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당연하니까. 그럼 뭐가 나온다? 단독신청. 가든기 말소를 단독으로 혼자 등기소에 가서 지울게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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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든기를 지우겠다? 누가? 네? 가든기. 이번 가든기를 지우겠다. 누가? 네? 자, 여러분이 등기관이야. 내가 등기관이야. 처음에 등기소에 업무를 하고 있어. 얘가 오면 지워주겠어요? 안 지워주지. 누가 와야 지워주겠어? 얘가 와야 지워주지. 얘가. 얘가 와야. 아니, 여러분이 등기관이면 누구 말을 믿고 지워줘야 되겠어? 아니, 이걸 지운다니까. 이걸 지운다니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김태평 말을 들어야 돼. 난 얘가 안 가. 그러지 말고. 본인이 와야 지워주지. 왜 딴 애들이 왔으면 어떻게 믿어? 본인이 와야 된다고. 그 본인 누구예요? 그러지 마시고. 김태평 이름은? 누가 또 현빈이래. 뭐라고요? 김태평 이름 뭐라고? 김태평 이름 뭐라고요? 뭐라고? 뭐라고? 가등기 명의로 이렇게 돼요. 뭘 또 현빈이야, 현빈은. 현빈인지 몰랐어요? 현빈 본명이라며. 큰일 났네, 지금. 잘생긴 사람들 들어오니까 정신없어요, 지금 저는. 다시. 김태평이 뭐라고요? 가등기 명의. 아까는 뭐였는데, 아까는? 아까는? 가등기 걸려야지. 지금은 가등기를 말수하기잖아요. 그럼 가등기 걸리자라고 하지 않고 가등기 명의라고 합니다. 됐어요? 같은 사람들의 이름 바뀌었어요. 처음에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걸리자. 지금 가등기를 뭐하고 있어? 말수한대. 그럴 때는 가등기 명의. 가등기 명의네, 혼자 오면 등기관을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본인의? 지워드릴게, 끝. 깔끔합니다. 근데 이 사람 바쁘대. 김태평이 바쁘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나 얘도 올 수 있어. 대시대, 뭐가 필요할까? 승낙서. 이 사람 승낙서가 있어야 돼. 승낙서. 김태평.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만 있으면 이 사람도 단독으로 말수할 수가 있고 이 사람도 단독으로 말수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이름을 잡아야 돼. 얘를 뭐라 그래요? 이종재 그러지 마시고. 가등기 의무잔. 얘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만 있습니다. 승낙서만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 말수해 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우성. 자, 뭐라 그럴까? 얘를 제3취득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헷갈리니까. 자, 이해관계 봅시다. 이 사람도 이해관계, 싱마기 있죠 지금. 이해관계. 이 사람도 명인의 승낙만 있으면 가등기를 단독 말수 신청으로 지울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만 갖다 하냐면 가등기 단독 말수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이걸 모두 하면 말이 안 돼요. 세 사람. 세 사람. 가장 주인공은 누구예요? 가등기 명인. 본인. 얘가 승낙서를 써준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된다고. 가등기 말수를 나오는 순간 세 사람은 따다닥 생각나야 돼요. 가등기 말수 그러면 일단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이 승낙서 써줄대. 그러면 가등기 의무잔.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 말수할 수가 있다. 가등기 후 들어온 새로운 소유자. 가등기 누구? 정성. 이 사람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수할 수 있다. 됐죠? 이런 걸 찾아낸단 말이죠. 이제 외워야 돼요. 가등기 말수 그러면 공동신청의 원칙이지만 단독 말수. 세 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죽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올까? 나올까? 나와. 나와볼까? 안 나와. 왜 맨날. 맨날 나올까? 가끔 나올까?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오레이션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1년 내내 내려요. 그런데 1년 내내 했는데 못 외워. 난 미쳐버리겠어 진짜. 세 사람 뻔하잖아요. 누군지 알면 돼. 그렇죠? 이거 못 외우면 난 진짜 너무 서운해. 서운해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시. 오늘 나눠드리면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4번 보세요. 4번. 프린트 4번 보세요. 4번. 4번 해보시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 승낙 받았어?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오레이션에 나와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설명을 듣고 바로 봤으니까 보이는 거지. 나중에 보면 이건 또 뭘 하는 거야. 뭔가 정우성 어쩌고 했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 완전 내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금방 까먹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얘가 지우든 얘네가 지우든 지우면 돼. 근데 꼭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얘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왜 나가? 그러는 거지. 내가 순위 잡았는데 내가 왜 나가? 나 2순위고 형은 3순위니까 나는 본등기 칠 거야. 본등기를 칠려면 이 사람은 그때 그 사람 찾아가요? 지금 소유자 찾아가요? 그때 그 사람 찾아가. 그때 그 사람 찾아가면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 당시 소유자 나한테 가등기 해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본등기를 하는 거지. 지금 소유자는 내 맞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본등기는 누구 상대를 한다? 근데 그 사람 이기시면 안다. 그렇죠? 오늘 프린트의 5번 보세요. 오늘 프린트 5번 오늘 프린트 5번에 보시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럼 정우성이 들어온 거죠? 이 상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 밑줄 본등기 신청 프린트 5번에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할 때 소유자여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여 가등기 할 때 소유자 그때 누구예요? 여기서는 이정제가 되는 거예요. 이정제를 상대로 어떻게 본등기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 됩니다. 얘가 소유자 되면 얘는 소유권 잃어버리겠죠? 이 등기 얘 지우는 거 이거는 직권만 써요. 알 수 있죠? 이건 직권만 써요. 그러면 얘가 본등기가 들어옵니다. 얘 본등기는요. 시간 순서상 4번 들어올 차례잖아요. 4번으로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2번 열어. 1번 샥 열면서 정우성을 밀어버립니다. 밀어버리면서 2번이 열리면서 본등기가 슉 꽂아도 와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제가 정우성을 파란 글씨로 한 이유가 있어요. 봐요. 파란 글씨가 뭔지 몰라 지금? 봐봐. 파란 글씨. 파란 글씨가 어떻게 했어요? 저거 내놨 테니까. 이러면서 김태평이 들어와버렸죠? 여기 들어왔어요. 이게 본등기예요.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따 썼어요. 원래 순위번호 연결했어요. 원래 순위번호.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런데 2009년에 가등기를 얻었는데 2012년에 본등기를 얻었죠? 언제부터 내꺼? 이때부터. 이 본등기 때 물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가등기는 물건 변동은 아니고 순위만 잡아놓은 거고 일종의 책갈피를 껴놓은 걸 착 덮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갈피를 껴놨다가 소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본등기 하면 가등기 순위를 말수한다 OX. 가등기 순위 지금 말수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이거 말수하면 순위가 없어지는데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를 말수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참고로 지난주에 했던 가처분은요. 승소하면 가처분이 말수됐어. 괜히 얘기했다. 그거 됐고 됐고. 본등기를 하더라도 가등기를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 가등기 순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등기를 하고 나면 이산화의 소유자 되니까 소유자가 둘이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직권 말수한단 말이에요. 이 가등기 보내기 때문에 지웠다. 이게 말수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정우성 말수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3월 20일. 이거 말수 신청은 접수가 안 들어왔어. 접수가 안 들어왔고 3월 20일. 다시 3월 20일. 자, 2012년 3월 20일. 자, 2013년 2월 20일. 이 날. 이 날 처리가 된 거예요. 이 날 처리가. 이거 본등기 들어오면서 이거는 자동으로 쫙 직권 말수해 준 거지. 이래 보죠? 말수. 말수는 주둔기, 부기등기. 주둔기. 말수, 주둔기. 그리고 이거 지웠다. 가등기 때문에 지웠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자, 2009년, 2012년 사이에. 11년이 꼈잖아요. 위에는 예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직권 말수. 어려운 거 아니죠. 다시. 자, 09년. 09년에 뭘 걸었다고요? 가등기를 걸었다고. 그다음에 12년에 본등기 쳤다고. 정우성 언제 들어왔어요? 11년에 정우성이. 정우성이 껴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자, 중간에 껴있는 애도 어떡한다? 직권 말수한다. 됐죠? 자, 이건 이제 장난칩니다.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인들은 모두 직권 말수한다, OX. 이 사이에 껴으면 모두 다 직권 말수한다, OX. 전부 싸그리 다 지운다. 싸그리 다 지운다, OX. 옥스. 싸그리 다 지운다. 왠지 기분상 싸그리 지우고 싶지만 또 다 지운다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법조문에 뭐란냐면 다 지우긴 다 지우는데 그렇다고 다 지우는 건 아니고. 이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수한다.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침해하냐를 따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올해 나오고 작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또는 당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이런 멘트는요. 당해 가등기가 2009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해 가등기를 가압류 가처분을 잡았다고 하면 2009년 이후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에 그 당해 가등기를 이 김태평의 가등기를 딴 사람한테 이전하지 말라고 가압류 가처분을 걸었다고 하면 2010년이야. 나중에 12년에 본등기가 되더라도 얘네들은 침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모르겠고 모르겠고 당해 가등기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그럼 지운다 못 지운다? 못 지운다. 이게 답이다. 당해 가등기 나오면 이거는 답이다. 이건 말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올해 또 나왔어요. 장려에 나와서 이거 또 나올 수 있다. 또 나왔어요. 장려에 나오고 올해에 나오고 두 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가등기 보내기 사이에 있는 건 다 지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침해하는 것만 지우는데 당해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 말수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책 보세요. 책. 우리 교재. 일단 우리 335페이지 먼저 볼게요. 335페이지에서 3번 보시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여기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본등기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권리자다. 침편보세요. 본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김태평이 하는 거죠? 가등기권자가 본등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현재 가등기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가 돼요. 얘는 본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게 고비 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등기 의무자라고 쓰여 있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후 제3취득자가 있을지라도 그 제3취득자,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칠판에선 정우성이죠? 이 정우성 아니고, 정우성 얘 아니고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설정당 소유자 그럼 칠판에서 누구예요? 이 정우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가 되고 본등기를 할 때 우리 정우성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해 됐죠? 이걸 가지고 얘다, 얘 아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한 5줄, 4줄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이 계속 됩니다, 이거. 얘 아니다, 얘다. 이거 가지고 계속, 설마 이렇게 뻔한 걸 또 내냐, 또 내요. 이런 걸 어떻게 틀리기냐, 틀려. 틀려갖고 봐, 나 진짜 미쳐버려, 진짜. 아니,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걸 틀려갖고 봐. 아, 걔랑, 걔랑, 난 헷갈리던데? 이러면 진짜 너무 섭섭해, 진짜. 제일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36페이지. 336페이지, 맨 밑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어떻게 해? 가등기 순위에 따란다. 자, 지금 336페이지예요. 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란다. 그러나 물건 변동, 내 거 됐다. 자, 내 거 됐다. 이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 시에 발생한다. 그럼 우리 김태평이 언제부터 소유자 된 거예요? 본등기 시, 그렇죠? 본등기. 본등기 했을 때 이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 접수한 날. 자, 지금 옆으로 갑니다. 337페이지, 맨 위에. 337페이지에 이정재와 정우성 보이세요? 네, 정우성, 김태평이 보이시죠? 거기서는 정우성, 김태평은 바꿔놨네, 또. 왜 그랬대. 바꿔놨네. 왜 그랬어. 제가 이걸 바꿀게요. 우리 편집자가 헷갈렸나 봐. 이렇게 시키는 걸 또 똑바로 못해가지고 말이야. 바꿔놨네. 바꿀게요, 그러면. 바꿀게요. 다음 주에 바꿀게요. 책대로 하세요. 책은 인쇄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지켜놔 봐. 어쩔 수 없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38페이지입니다. 자, 338페이지입니다. 자, 338페이지 맨 위에. 본등기 후조치 있죠? 본등기 후조치에 뭐가 보이세요? 침해하는. 침해하는 등기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발수한다. 제가 침해하는 등기 직권 발수지. 전부 다 지운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전부 X라고 쓰세요.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발수하는 거예요. 전부 직권 발수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 침해하는. 자, 권리를 치면 등기는 직권 발수한다. 자, 좋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제가 파란 글씨로 떠났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보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직권말소 대상. 자, 거기 동그라미 기억보세요.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보정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전 본등기 하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찾았어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 맞춰진 등기 중 다음 등기를 제외하고. 자, 제외등기란. 제외. 제외하고. 제외하고. 모두 직권말소 한다. 제외되는 게 있죠? 제외된 거. 자, 침해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중에 A, B, C, D 네 개 보이세요? A, B, C, D 중에 A 보이세요? A가 뭐가 보이세요? 해당 가등기 상. 해당 가등기 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기. 자, 얘네들은 제외하고 직권말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은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네들은 빼라 이제. 해당 가등기 상 이렇게 나오면 아, 얘는 말소 못하는구나. 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해당 가등기 상. 해당 가등기 상의 권리에 대한 가처분자. 자, 거기에요. 자, 333페이지 잠깐 봐요. 333. 자, 333페이지 가보세요. 자, 333페이지 가보세요. 자, 333페이지. 맨 위에. 자, 서장훈 유재석 보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다실 보이세요? 이다실에. 자, 가처분권자 누가 걸었어요 지금? 박명수. 자, 박명수. 자, 거기에 박명수의 가처분은요. 3번이에요? 이다실이에요? 이다실이지. 자, 칠판 보세요. 자, 여기서 정우성은 이다실이 아니라 3위였잖아. 자, 3번. 얘는 이 가등기 본인 사이에 꼈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거기 333페이지에 보시면 그 박명수의 가처분은 3번이 아니라 이다시잖아요. 이다실은 2번 가등기를 잡은 가처분이에요. 그 2번 가등기, 그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라고. 그럼 이거는 본등기를 치더라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뭐 이다실이다 이렇게 시험을 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이렇게 나와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다. 그럼 얘는 유재석이 본등기를 치더라도 이 박명수의 가처분은 말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말소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나오면 그게 답이야.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작년 올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우선 김태평을 바꿔나가서 영 기분이 찜찜하네. 왜 이랬죠?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갈 거예요. 340페이지 갈 거예요. 340페이지에 4번 보시면 가등기 말소라고 보이시죠? 340페이지. 자, 4번 가등기 말소. 자,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죠. 누구누구 공동신청 이런 것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단독신청이 나오겠죠? 단독신청. 단독신청 특징 누가?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이. 자, 7, 8에서 가등기 명인 누구요? 여기서는 가등기 명이 누구예요? 여기서 가등기 명인은 김태평. 이거 스스로 가등기를 말소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승낙서 써주면 누구누구 나올 수 있다? 이정재나 정우성도 나올 수 있다.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정재를 뭐라고 해요? 가등기 의무자라고 갖고. 우리 정우성은 뭐라고 해요? 이해관계인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파란 글씨 3개 넣어놨어요. 가등기 명의. 자,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자. 이 3사람은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가 있다. 정말 딸딸딸딸 외우셔야 됩니다. 설마 이게 나오냐? 맨날 나옵니다. 맨날 질문이 나옵니다. 가등기 단독말소 그러면 3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인. 대신에 가등기 명인이 아니라면 명인의 승낙서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낙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이 가등기를 단독말소할 수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이해관계인도 단독말소할 수 있습니다. 거기 숨겨진 말은 명인의 승낙서를 갖고 온다면. 그렇죠? 그거 빼고도 시험이 이제 나옵니다. 이해관계도 단독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사람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이게 가등기 말소를 단독을 한다. 그러면 옆에 341표 예제. 예제가 두 문제 있어요? 예제 1번 보세요. 예제 1번. 예제 1번. 2번 보세요. 2번, 2번. 표시가 잘못됐어요. 33번에 나온 문제 이게 아닌데. 바뀌었지? 2번 보세요. 2번의 32회 장료에 나온 건데요. 2번의 5번 보세요. 2번의 5번. 2번의 5번 보시면 등기관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 보전,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한 경우. 본등기 들어왔죠? 2번의 5번이에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해당. 찾으세요? 해당. 해당. 해당 가등기 상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번. 직권말소한다, 안한다? 안한다. 직권말소한다 틀렸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 더 볼게요. 2번, 1번. 2번, 1번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 법원에 가처분 명령 났어요.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1번 맞는 거죠? 1번에 1번 갑니다. 1번, 2번. 위로 올라가셔서 1번에 1번. 1번에 1번을 보시면 가등기 명인은 그 가등기 말서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등기 말서니까. 2번 보세요.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더라도 가등기 말서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됐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3번 보세요.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어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가 가서 전부 본등기 할 수는 없어요. 전부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 1인이 가더라도 전원으로 하는 것. 혹시 지난주에 한 것 중에 기억나시는 게 지난주에 보상, 보상, 보상.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전원으로 해요, 각자예요? 전원으로 해야 돼요. 그거는 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각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전원으로는 못하고 각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본등기 할 수가 없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할 거고요. 지금은 5번 볼 겁니다. 가등기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됐어. 그렇다면 가등기에게는 본등기 신청. 밑줄, 본등기 신청이요. 본등기 신청 의무자는 원래 그때 그 사람이에요, 지금 소유자예요? 원래 그때 그 사람이지. 그럼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만 지금 옳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출제 표시가 잘못된 거지. 문제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33의 문제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연설을 시켜드릴게요. 어쨌든 당의 가등기, 해당 가등기 계속 출제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오늘 프린트. 4, 5, 6 세 개 한번 풀어보시고. 4, 5, 6. 풀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지적법으로 넘어갈게요. 어? 5, 6세. 5, 6세. 6세.